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을 뺏기 위한 네이버 축출에 나섰는데요. 이후 소프트뱅크의 야우제팬과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의 경영권을 놓고 네이버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인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난 2011년 네이버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난 2021년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갖고 라인 야우를 지배해 왔는데요. 이후 라인은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으며 이제는 일본인 9700만 명이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네이버 자회사가 해킹을 당해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라인 야우의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라며 4월의 대책이 불충분해 라인 야우의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마스모토 일본 총무성 또한 지난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안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지분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일을 지시한 이유는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후 라인 야우는 탈 네이버를 공식화했습니다. 네이버 또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가치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라인 야우의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하듯 정보 확용 가능성 때문에 적대국 기업의 플랫폼을 퇴출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 청소에서 파트너국으로 지정한 한국의 민간 기업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라인 뺏기 사건에서 네이버와 정부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겨울철 에너지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으며 러시아는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입량의 40%를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었으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가수관 밸브를 잠그면서 에너지를 무기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공장 가동과 겨울 난방에 큰 문제가 생겼었고 유럽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이는 세계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석유 생산의 주요국이 위치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더해져 전쟁이 계속될 경우 에너지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까지 겹쳐서 올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이 큰일이네 난방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에너지 분야가 돈이 되겠네 난방 관련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네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위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추가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은 덜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의 건물주가 있고 고급 외제차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동네 시당에서는 음식값 천원을 올리면 손님들이 끊기는데 몇십만원씩 하는 고급 식당들은 장사가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투자가 바로 주식투자입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보다 금융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년도 없고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10만원을 갖고도 한 끼 밥값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원을 갖고도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고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언제라도 현금화가 편리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뭘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올해는 AI, 전력 부족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4월 25일 목요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당시 눌림목 부근에 있던 대원전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가격은 물론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계셨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이미 전략 매도해서 수익을 챙겼고 5개월이 지난 현재 가격을 보더라도 AI 테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러져 조정을 받아 가격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지난번 안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안전한 종목만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잘만 보셔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금융투자 접연 확대를 위해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시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뉴스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들께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